엑스박스 게임바를 이용해서 시스템 부하 확인하기 엑스박스 게임바는 주로 게임 플레이할 때 사용되는 앱인데 그 중에서 성능 이젯은 시스템 부하를 점검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박스 게임바의 성능 이젯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키와 지키를 누릅니다. 여기에 성능 이젯이 있습니다. 만약 성능 이젯이 없으면 상단 메뉴에서 성능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성능 이젯의 상단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했으면 핀 모양의 고정 메뉴를 눌러서 이젯을 현재 위치에 고정합니다. 이제 바탕화면에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성능 이젯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성능 이젯에서 부하가 걸리는 하드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성능 이젯을 종료시키려면 다시 윈도우키와 지키를 누릅니다. 캔 모양의 고정 메뉴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엑스박스 게임바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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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